1. 소희씨 2. 소희씨 2. 소희씨 3. 소희씨 3. 소희씨 3. 소희씨 3. 소희씨 4. 소희씨 안녕하세요. 오늘 신곡 녹음 하는건데 그렇습니다. 녹음 전에 집중을 해야해서 일단 지금 시대의 니노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업이었고 나름 그쪽으로 잘 반향을 잡혀서 곡이 나온 것 같아요. 가사는 제가 썼는데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많이 쉬엄쉬엄 하면서 해야될 화이팅 네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나만의 세상 채워지게 날씨 안좋아 나는 눈에 데려 견따 다 어렵다 거기 살다가 하도 멀어가지고 7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국악을 아시는 분이 해주시니까 악기 하시는 분들은 더 편하게 녹음하실 것 같아요. 졸업 전에 나름 의미있게 하나는 기록을 해놓고 싶어요. 처음부터 한 번만 들어볼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 다시 한 번 녹음할게요. 라리라리랄라라